원선씨인 월급 뭐 자식도 있고 신란도 있다면서 나만 궁금해? 네, 남편.. 남편이랑 같이.. 왜냐하면 셋째가 그렇게 막 문제가 크게 있지는 않거든요 문제가 크게 있지는 않은데 뭐 그렇다고 사이가 좋은 부부도 아니고 크게 탈 잡을 것도 없고 그냥 있으면 있는대로 내 신랑이니까 애들 아빠니까 그리고 살고 그래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서로 타치 하지 말고 둘 다 그냥 타치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특히 제가 그렇죠 응 언니가 그래 언니가 완전히 남자 성격 가지고 있거든 그러니 애도 솔직히 내가 내 배 아파서 나서 뭐 애가 둘이라고는 하지만 애도 내 그냥 새끼일 뿐이지 내가 뭐 걔네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하는 엄마는 아니야 일단 나만 속된 말로 잘 먹고 잘 살면 그만 있는 엄마야 내가 편안해야 니네도 편안한 거야 그건 그렇지 내가 편안해야 내 희생을 너네가 내 새끼지만 너 나한테 희생 바라지 마 마음속으로 애들이 아직 안 크니까 이걸 표면적으로만 못 할 뿐이지 내가 좀 키워놔 봐 너네 이제 내가 뭐 너네 아까라면 니가 내가 알아서 살고 뭐 너네가 잘 살도 못 살도 그건 내 탓 아니야 응 맞아요 나는 해줄 수 있는 데까지 내가 키워주는데 그건 이제 의무니까 의무는 내가 지켜주마 하지만 나한테 더 이상 바라지도 마 응 일반적인 엄마 그런 마인드는 아니야 근데 그거는 좋은 거야 그건 좋아 솔직히 요즘 애들 너무 애도 없고 버릇도 없고 나밖에 모르고 몰라 그게 왜 엄마들이 그렇게 키웠거든 너만 최고야 너만 최고야 전화 줄 때 응 보통 엄마들이 그러잖아 보통 엄마들이 솔직히 엄마들이 애들을 이기적으로 키우는 부분도 너무 많아 맞아요 같이 학평도 보면 그렇지 내가 좀 전에도 봐야 되고 때로는 남을 배려를 해야 되고 이러는데 엄마는 그런 걸 못 보잖아 네 내 새끼가 잘못한 건 칼같이 잘못했다고 찔러 네 맞아요 응 어쩔 때는 애들이 우리 엄마 맞나 싶을 정도로 네 잘못한 건 잘못된 거 어 근데 그게 당연한 건데 요즘 엄마들은 그게 없어 응 네 잘못 내 잘못 따져보기도 전에 무조건 남의 탓이야 응 커야 그게 사실 좀 응 물론 내 새끼니까 팔은 안으로 굽는 건 맞는데 분명히 시시비 따져줘야 되는데 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참 감사합니다 응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정말 칭찬한 엄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 나이에 보기 드물게 정말로 그거는 잘해주고 있어 네 저희 어머님이 저를 그렇게 키웠어요 근데 남들이 보면 참 냉정한 엄마야 네 맞아요 근데 이제 또 그만큼 해주고 집에 왔으면 또 그만큼 안아주고 그렇지 어 이거를 무조건 애들만 그냥 뭐 나쁘게 훈육만 하는 게 아니니까 말 그대로 좋고 나쁜 걸 제대로 가르쳐 주니까 네 어 그런 진짜 칭찬한 엄마 감사합니다 아 보기 드물다 근데 언니 지금 무슨 일 하니? 아니요 제가 사실 그것 때문에 왔어요 선생님 제가 일을 제가 일을 굉장히 오래 했어요 상고 출신이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일찍 시작했는데 처음이에요 제가 직장이 어려워져서 지금 지금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데 네 이거 계속 해야 할지 이제 물론 재택근무를 하니까 이제 급여도 당연히 내려갈 수밖에 없고요 네 근데 또 어디 오라고 해도 애들이 아무데도 못 가니까 또 갈 수도 없고 이번에 코로나가 사람 진짜 열어 잡아요 근데 저는 더 걸어야지 막걸리라도 해야지 더 애들을 더 키울 수 있고 어찌됐건 제 삶도 좀 더 편하고 한데 지금 너무 고민이 많은 거예요 직장 때문에 지금 내가 일을 하고 있니? 라고 물어본 게 본인이 작년 가을부터는 일을 지금 잠시 없는 형국이에요 없는 게 보여요 없고 올 초반까지는 조금 그럴 거예요 이게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내 운에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본인이 잠재인 거는 알고 있죠 올해까지 나가는 잠재예요 근데 이제 이 지금 상반기만 잘 넘어가면 아직까지는 음력으로 설이 안 지났으니까 해는 안 바뀌었어요 그래도 동지가 지났기 때문에 우리가 새해온으로 이제 차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올 겨울 수점만 네가 잘 넘어가라 올 봄부터는 이제 돌아오는 봄부터는 네가 다시 기피고 살 수 있다 일을 하면 되게 똑소리 나게 하는 사람이야 남한테 내가 싫은 소리도 하기 싫어하는 사람이지만 싫은 만큼 내가 남한테 듣는 거는 더더구나 싫은 사람이거든 내가 자존심 상해서 너무 죽을 것 같거든 그러면 돈을 못 버는 건 그 뒤야 남한테 싫은 소리 듣는 게 너무 싫은 거야 그 대신 내가 그만큼 완벽하게 해놔 그 소리를 듣기 싫기 때문에 남들 잠자는 것보다 내가 한 시간도 시간이라도 더 줄이고 때로는 점심 시간도 내가 그거 안 나가고 일도 더 죽으라고 했다고 그래 네 맞습니다 열심히 했어요 제가 사회생활 하면서 한 번도 그 회사에 돈을 안 벌어서 나온 적은 없으니까요 근데 이번 회사하고 저하고는 뭐가 안 맞았던 건지 대표님이랑 저랑 그렇게 잘 안 맞고 성향이 좀 안 맞죠 그러니까 회사도 안 맞을 수밖에 없었던 게 내가 잠재를 타고 들어오면서 작년 재작년부터 그 지금 들어간 데가 얼마 안 됐나 봐요 네 한 3년 그렇죠 작년 재작년부터 긴데 더 이게 삐그덕 거리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내가 잠재 운이 들어오면서 말 그대로 운이 안 좋기 시작하니까 나랑 안 맞는 회사를 들어가서 마음고생 몸고생을 더 했단 말이야 진짜 몸고생 많이 했어요 몸고생 진짜 많이 했어요 네가 진짜 정신력으로 버텼지 내가 또 그 사장 밑에서 그래 저런 사장 밑에 그런 직원이다 이런 소리 듣기 싫어서 더 죽으라고 이 악 물고 했는데 이제는 나도 그것도 지쳤다 그래 더 이상은 더럽고 치사해서 못 봐주겠대 맞아요 선생님 더럽고 치사해서 못 봐주겠어요 진짜 진짜 더럽고 치사해 죽겠어요 제가 진짜 그렇게 하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내가 마음 읽고 얘기해 주잖아 여기서 선생님은 그 마음 읽어주고 알아주잖아 아우 속 시원해 아우 더럽고 치사해 진짜 아우 선생님 저 정말 너무 속이 지금 뻥 뚫리는 듯한 느낌이에요 선생님 아우 네 정말 눈물 날 것 같네요 진짜 저 너무 더럽고 치사해서 너무 좋으니까 내 마음을 너무 속 시원히 알아주니까 전 진짜 더럽고 치사해서 여기 있기 싫어요 그래서 근데 어찌 됐고 내년 3월까지는 올해 3월까지는 법인 결산을 해줘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어찌 됐고 맡은 바가 있으니까 마무리는 해주려고 3월까지는 보고 있는데 내가 안그러데 처음에 어 너 올겨울까지만 거기서 잘 버텨라 봄부터는 새로운 데로 나가서 네가 금소리치고 다시 화이게 칠 거다 아우 이 3제 겪어오냐고 참 애썼다 너도 아우 진짜 애썼어요 아우 네가 무당집을 안 다닌 것도 아닌데 그 회사 들어가기 전에는 왜 들어가서 안 물어봤니? 그 전에는 안 다녔어요 안 다녔고 요즘에 너무 힘들어서 제가 저기 용근 씨 TV 보면서 제가 오죽하면 제가 여기다가 접어야겠다 아우 너무 힘들어서 선생님 말이야 너무 자존심이 상하고 제가 진짜 제가 잘난 건 아니지만 그래 내 능력 이상으로 바라는 건 없어 본인은 절대 그런 사람 아니야 최선을 다해서 저는 일을 했는데 네 그 이렇게 물론 지금 회사가 다 코로나 때문에 거의 매장이 문을 닫았기 때문에 제가 프랜차이즈 재물을 받거든요 네 그 매장들이 문을 많이 닫았어요 그래서 제가 재택금을 하고 있는데 아우 그것도 진짜 너무 억울하고 다 들고 와서 우리 집에서 하거든요 아우 하... 너무... 하기가 싫어하시는 거 너무 하기 싫어요 그니까 올 겨울까지만 본인 말대로 그 3월달 마감까지만 쳐주고 그러고 나면 내가 양력으로 4월 그게 지금 양력으로 3월이지 그렇게 마감해 줘야 되는 게 그니까 내가 1월 2월까지만 넘어가라고 했던 게 맞잖아 예예예 첫 마디가 좀 해 줬던 게 일단 내가 다 알아주니까 속은 시원하고 아우 너무 시원해서 제가 눈물이 안 났었는데 오늘 아우 제가 웬만해서는 눈물 안 드리려고 그러는데 어우 웬만해서 눈물 흘리는 사람 아니야 아우 너무 억울했던 걸 아무도 못 알아주니까 선생님이 오늘 치사가 답답하다고 그 얘기하니까 치사가 늘었다고 그러는데 제가 거기서 아우 빵 터졌나봐요 인무선이 아우 왜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는 거 같으니까 예 이게 사실적으로 남편도 마음을 모르고 엄마도 걱정하니까 말을 못하고 내가 인간적으로 본인을 봤으면 이런 말을 했겠니 남들 다 했는데 야 그 정도도 참아 했겠지 하지만 신에서는 아는 거야 아우 4월 말에서 5월 초면 양력으로 4월 말에서 5월 초면 새로운 데로 내가 이동을 할 거예요 올해는 이동수가 들어오거든요 그때는 옮기세요 응 근데 그때 가서 옮긴다고 하면 4장에 잡을 수도 있어 잡힐거야 짜증나네요 자기가 나한테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 사람은 모르지 자기가 널 잘못하는지 모르지 응 근데 이만한 직원이 없다라는 거는 자 알지 알면 좋겠네요 근데 뒤보지 말고 나와요 정말로 밖에 좀 나가고 싶어 맞아요 이 코로나가 참 많이 답답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를 누구 이거는 누구 탓도 아니잖아 코로나는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어 그래서 요즘에 우리도 참 네 운이 이러니 좋으니까 그냥 무조건 기운 내라 이 소리 하기가 참 어려워 응 지금 장사하는 사람들 올겨울 완전히 다 망했잖아 아 저는 선생님 장사 운이 없어요 아직 장사는 안 돼요 직장생활 한 2-3년만 더 해요 2-3년만 더 응 본인이 서른 다섯 여섯부터는 장사 뭐 그때 장사를 뭘 하려고 마음이 있었나봐요 망했어요 맞아요 하하하하 장사했어요 서른 다섯 여섯인 거 맞아요 하하하하 맞아요 했어요 장사했어요 떡볶이집 했어요 망했어요 내가 운이 아니었거든요 아 아 아 닥사님도 나 맞아요 저 망했어요 한 달도 못 버텼어요 제가 하기 싫어서 한 20일도 못 버틴 거 같아요 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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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친구랑 같이 했는데 그냥 문 열자마자 닫았어 네 친구한테 주고 저는 그냥 나와버렸어요 저는 문 닫..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손님들을 대하는 법도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또 진 걸 자꾸 아니라고 하시니까 자꾸 그것도 제가 맘에서 못 받아들이고 그때는 어리니까 그래서 저는 포기했어요 그냥 니가 다 해라 나중에 니가 잘되면 나도 좀 더 주고 많이 말하고 제가 포기했어요 잘했어요 더 길게 가봤자 본인한테 본인한테 돈을 뭐 아무리 엉망금을 벌어도 일은 해야되는 사람이에요 본인 같은 경우는 그냥 집에서 살림만 하러 오면 더 생각나요 못해요 어 그러니 지금은 아직은 직장생활하는게 맞아요 어 맞고 40대 초 중반까지만 그냥 남밑에서 조금만 더 차곡차곡 모아라 그래요 조금 더 조금 더 그리고 내 장사원은 제대로 풀려면 마흔여섯은 돼야 돼요 마흔여섯 어 그때까지 돈 좀 모아 그러니까 본인이 아까 말한 대로 서른일곱부터 이제 서른일곱부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원들이 바뀌어요 이제 일곱 수대로 우리가 그냥 통계적으로 보자면 스물일곱 서른일곱 마흔 육옵이에요 근데 본인은 이 7대 운보다는 6대 운에 들어가서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때 그렇게 장사를 해서 그 운때에 내가 장사가 아닌 그냥 직장으로 더해서 그냥 파고들었으면 내가 승진을 따라서 올라갔을 거예요 맞아요 하 내가 그때 생화정씨 거기서 더 있었는데 포기하고 내가 장사하겠다고 나온 거거든 그러니까 그때 운이 들어오면서 내가 승진운으로 타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근데 내가 그냥 이 대운 들어오는 그 기운을 내 스스로가 꺾어서 비운으로 타고 들어갔어 인간에서 몰랐으니까 당연히 그랬지 하 맞아요 맞아요 그때 그랬으면 지금 맞아요 그때 하 그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한테 점을 보러 왔다 그랬으면 그랬지 언니 지금 대운이 들어오는 거는 맞는데 장사는 아니니 승진운위이 있으니 더 버텨 하 아따 박세도사 죽겠네 아우 내가 근데 솔직히 동네에서 점을 보고 친구랑 시작한 거거든요 고객님이 좋다 그랬단 말이에요 목만 좋았어 목만 그 가게 목만 좋았어 내가 보이는 걸로는 몰라 어느 동네인지도 모르고 모르겠어 근데 그 몫은 되게 좋았대 맞아요 근데 그 몫에 맞는 사람들이 못 들어간 거야 장사 운이 없는 사람들이 들어간 거야 이 몫도 좋은 데는 내 운까지 같이 타고 들어가면 거기는 불같이 일어나는 자리야 맞아요 앞집도 앞집이었고 응 근데 내 운을 잘못 탔어 본인이 그렇구나 맞아요 그때 제가 고민을 많이 하고 되게 일이 질려가지고 누구든지 한 일을 오래하면 질려요 무료해요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일이 질려서 그니까 같은 일을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일상이 똑같이 돌아가는 거 같으니까 사람이라면 당연히 무료해요 그래서 한 번씩 돌팔구를 잡는데 응 너무 무모했다 맞아요 돈만 어 돈만 날렸어 네 맞아요 네 그 무당 선생님이 누군진 모르겠지만 참 점점 제대로 봐주지 그러게요 그 친구랑 저랑 또 전까지 보고 시작했습니다 근데 아이 못해요 둘이 잘 맞고 잘한데 아 저 선생님 20일이 20일 됐나 그걸 맞을 거야 그때 하고 저 안 나갔어요 근데 그래도 또 지금은 배운 게 저거라고 또 한 번 욕심이 나서 한 번 여쭤본 거예요 한 번 언제쯤 그때 그렇게 운이 꺾여서 내가 지금 이렇게 그 운에 지금 다고 있으니 다시 운이 또 바뀌려면 7대 운이 아니라 본인은 6대 운으로 내가 보는 거는 바뀌어요 그러니 45부터 그거를 서서히 이제 시장조사하고 알아보고 46에 자리라는 거야 음 그러면 그때 가서는 괜찮아 아 저 이혼은 없죠 더 없어요 그쵸 전 돌싱이 꿈이었는데 그건 안 될 거 같네요 그러면 신랑한테 바라는 게 있어야 뭐 맞아요 신랑 뭐 어? 호텔을 잡아서 이혼을 하든 뭐를 하든 하지 맞아요 바라는 게 없어서 응 바라는 게 없는데 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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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 아빠 애들한테만 잘했으면 좀 괜찮아요 응 응 아 부럽네 그냥 살아야 되겠네 응 뭐 바라는 게 있어야 네 이혼하는 부부들이 그거야 내 신랑이 이만큼 못해줘요 어 내가 이 금전이더 뭐도 제대로 못해줘요 그래 놓고 바람만 드립다 펴대고요 응 이래서 이제 그런 게 골마서 골마서 이혼을 하는 거거든 네 근데 본인은 신랑한테 바라는 게 없어 왜 맞아요 그렇다고 딱히 신랑이 밖에 나가서 허튼짓하는 사람도 아니야 네 맞아요 응 맞아요 아주 막 남들이 보기에 막 여자한테 잘하고 이런 사람은 아니지만 네 그냥 무더원하게 봤을 때 그냥 평범한 남자였다 네 잘해요 응 네 애들한테 잘하니까 응 더 이상 잘할 게 없죠 응 맞습니다 그러네요 선생님 제가 이제 뭐 저한테 뭐 제가 상뽕 입거나 이런 거는 하나도 없죠 선생님 상무님 상무님 네 집안에 누가 아파요 아니요 없어요 아프신 분이 없는데 이제 혹시라도 저희 어머니가 이제 자꾸 여기 쑤시다 저기 쑤시다 하니까 그거는 연세가 되셔서 노안이고 응 엄마가 꾀병이 좀 심해 그쵸 엄마 연세가 어떻게 돼? 우리 엄마는 저보다 스물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엄마 64세구나 64세 64세 근데 뭐 아니 근데 자꾸 여기가 아프다 저기가 아프다 입맛이 없다 뭐 없다 자꾸 유리씨 이거 걱정돼가지고 제가 아빠 연세가 얼마 안 돼서 엄마도 걱정이 돼가지고 혹시라도 역시 항상 똑같구나 뭐가 똑같으냐면 오늘 이렇게 촬영한 날이잖아 그날 오는 손님들이 다 비슷비슷해 아 그래요? 응 이 고민들이 거의 비슷해 아 그래요? 응 직장은? 응 그렇구나 아버지 돌아가신 지는 얼마나 됐어요? 2년 조금 넘었어요 아버지 기독교 신자였니? 아니 제가 교회를 조금 다녔었죠 본인 말고도 집안에 그렇게 교회 다닌 사람이 누구니? 저희 집에 사실은 제가 기독교 신자였는데 저희 집주인이 목사님 사모님이에요 그래서 저희 집에다가 십자가를 걸어놓으시고 저희 집 앞에도 십자가가 있고 그래요 요즘 코로나 때 못 나가는 건데 한 1년 열심히 제가 다 했어요 주일에 본인은 교회 다니지 말아요 아 그래요? 아 근데 목사님이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 때 안 소개도 해 주신다고 하셨기도 하고 안 소개도 해 주신다고 그래서 교회인이 누구냐고 그러는데 아 저도 교회 다니면 안 돼요 선생님? 응 응 아우면 딱 살보다 죽겠네 아우 본인 교회에 오래 앉아있으면 머리 아프지 않아요? 졸리죠 힘들고 이제 어쩔 수 없이 머리도 아파지기 시작할 텐데 약간씩 응 응 기독교가 나쁜 종교는 아니에요 종교는 어느 종교도 나쁜 종교는 없어요 응? 다 종교라는 게 위안을 삼고 내가 어 미래를 위해서 빌고 사는 거기 때문에 어떤 종교든 나쁜 종교는 없어요 근데 나한테 맞는 종교는 있어요 아 응? 그 맞는 종교가 있으니 목사님도 있는 거고 절에 스님도 계시는 거고 우리네처럼 무속인도 있는 거고 응? 천주교의 신부님도 있는 거야 응? 응? 전 어떤 종교가 잘 맞을까요? 본인은 우리네처럼 이런 줄이 더 잘 맞을 거예요 네 맞아요 본인은 무당집에 막 열심히 빌려 다녀보진 않았지만 무당집에 오면은 외로 마음이 편할걸요? 네 저는 그런 게 없어요 응 마음이 외로 편해요 응 응 종교는요 내가 마음이 편하고 몸이 편한 데로 가는 거예요 응? 나도 모르게 본능에 끌리는 거예요 응? 그건 왜 그러냐면요 내 조상 줄이 있기 때문에요 내 그 따라가는 거예요 응? 응? 교회 응 저도 어차피 내년 이사 가니까 안 가려고 했어요 하하하 그러니 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2년밖에 안 됐지만 본인은 이 상문부정 삼재의 상문부정에 하하 더구나 또 이 경제 지금 이 시국에 코로나라는 것까지 터져서 더 죽어라 죽어라 했을 거예요 네 너무 힘들었어요 코로나가 또 한 몫 보태 줬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 네 본인이 본인이 이 직장 옮기고 새로운 데 가서 이때요 아버지 신호기는 풀어주세요 아버지 하늘로 천도는 해 주시라고요 아버지 자체에 이 집안에 교인은 없어요 네 없어요 어 근데 우리네처럼 이렇게 했던 분은 계셔요 아 그래요? 있어요 있어요 이 줄이 있어요 아버지 고향이 어디예요? 강원도 홍천이요 강원도 홍천이요 네 강원도 홍천이면 이북 이북 줄이잖아요 네 이북이 가깝잖아요 아버지가 홍천이라고는 하지만 홍천이 원 저기가 아니라 이북에서 내려온 분들 같아요 그 윗대들이 아 그래요? 응 그 윗대들이 이북에서 이렇게 내려오신 분들이에요 원 여기 줄은 강원도 홍천이 아니라 이북 저기 꼭대기 황해도 쪽 어딘가봐요 아 그래서 그쪽에서 이북 정수 할머니 줄이 되게 세게 들어와요 이런 방울을 흔들고 사셨던 분이 아니라 여기 보이는 이런 방울을 흔들고 사셨던 할머니 이런 방울을 흔들고 사셨던 할머니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어 그러면 근데 이게 밑으로 밑으로 내려오면서 공줄이 확 끊겼다고 그래요 어 그러니 집안이 조상 공줄이 그러니 집안이 편안하지가 않았다고 그래요 솔직히 내가 노력하는 것만큼 집안에 잘된 사람이 없잖아 어 그렇죠 아버지 어머니도 고생 엄청 하셨다고 네 맞아요 정말로 죽지 못해서 사신 분들이야 고생을 많이 하셨죠 어 근데 그 고생한 거에 비하면 정가가 하나도 없었어 음 그냥 자식들 안 아프게 키워놓은 거 하나가 대성하신 거야 저희는 잘 키워주셨어요 어 그거 하나 아버지가 대쪽같은 분이었거든 네 맞아요 엄마도 엄마지만 아버지가 대쪽같은 분이었어 맞아요 아버지가 진짜 어긋나는 짓하면 난리 나 네 못 봐 네 맞아요 어 그거 하나만 아버지가 그나마 잘 키워주신 거야 네 네 근데 집안에서 공주름 끊겼다고 근데 아버지는 살아생전을 알고 계셨을 거야 어 근데 아버지가 교회 다니기가 싫어하셨어요 자기도 다른 신앙은 없었는데 교회 다니는 건 싫어하셨어요 아버지는 이 어느 정도 알고 계셨거든 어렸을 때 절에서만 어렸을 때 몇 년 있고 자랐었다라는 그런 말은 알 수 없는 적이 있어요 그래 네 아버지는 집안에 그거에 대해서 다 알고 계셨는데 말을 안 했어 자신들한테 그래서 아버지 그 안숙이도 반복을 너무 싫으셨대 지금 나도 안 나도 솔직히 추천해드리고 싶진 않은데 하도 오신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러니 네 지금 아버지가 네가 어 네가 조금만 젖으면 나 제대로 풀어서 길 열어서 올려줘 그러셔 아 계속 계속 그러시거든 그러니 아까 말한 대로 그렇게 해서 하세요 그렇게 돼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진옥기는 꼭 해주시고요 네네 감사합니다 무슨 기대라고요 선생님 진옥이요 아버지 하늘에 올려드리는 거 진옥이요 진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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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이제 절에서 말하는 천도제예요 아 우리랑 용어가 틀려서 그래요 아 근데 일반인분들은 이제 진옥이랑 잘 모르는데 천도제라고 그러면 잘 알아들으시니까 저희가 그렇게 비유를 해드리는 거예요 아 근데 절에서 하는 천도제랑 의식이 완전히 틀려요 음 아버지 영가를 불러서 아버지를 우리 몸에 실어서 제대로 다 함 풀어서 이승과 전술기를 아예 문을 열어서 올려드리는 의식이에요 아 알겠습니다 선생님 엄마라고 본행이랑 사귀해서 응 드러나고 하셔야 될 거예요